규칙을 찾으시오. 무슨 규칙이 있다는 거죠? 규칙을 찾아야 된다고? 규칙? 어마어마하게 되게 클리어한 규칙이 있나 봐. 그러니까 오른쪽부터 지금 답은 맞다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어? 진짜? 진짜? 나이스! 합병제? 한 건 했다. 이걸 주워 먹기 당하면 안 돼요? 아 근데 현민 씨 답이 더 좋은 거 같긴 한데. 샌드박스의 미래가 밝네. 나 감탄만 하고 있어. 그러게요. 어디 누울 데가 없네. 지금 뭐 풀이에 따라서 바뀔 수 없는 정답이죠. 왼쪽 거 좋은데. 어떤 게 있느냐. 대각선 보겠습니다. 5 더하기 2. 잠깐만 이거 똑같은 얘기인가? 유병재 씨. 아! 대체 어떤 문제를 내드려요? 5 더하기. 25. 몇이죠? 30. 반은? 15. 15입니다. 28 더하기 2. 같은 얘기잖아. 아니 저게 등차수열이랑 똑같은 말이야. 그게 등차수열이잖아. 네 맞아요. 같은 얘기잖아. 아닐 것 같은데? 뭐가 다른 얘기야. 더 해봐. 더 해봐. 규칙의 방법이 다르잖아요. 지울 수 있나요? 자기 것처럼 하려고 다 지우는 거 봐. 더한 거에 반이 되려면 이거 두 구의 합이 14가 돼야 되고요. 더한 거에 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14가 되니까 여기 일단 5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두면 답도 똑같은 거 아니야? 답도 똑같아요. 그렇죠? 그럼 괜히 지웠네? 뭐라고 썼지? 다시 해보는 거지. 아니 지운 거 어떻게 썼나 이렇게 과감해서 그리고 있잖아. 근데 이게 사실 똑같은 얘기잖아 이거는. 그러면 죄송한데 이전 답이라도 다시 적어주세요. 그럴까요? 잠깐만. 9가 나오면 안 되지. 여기 아까 뭐라고 썼죠 혜민 씨? 네? 여기 뭐라고 썼어요? 아니 진짜 뭐 풀어요? 6이요 6. 6이라고 그래. 여기 6이고. 뭐 하는 거예요? 8입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괜찮. 같은 얘기였어. 괜찮다고 하지만 내가 안 괜찮으니까. 노력과 버전. 노력이 중요하죠. 결과보다 노력이 중요시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같은 얘기였어 괜히 신났네. 답은 하난데? 뭐야? 아니 답을 보고도 규칙을 못 찾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현민 씨가 했던 거랑 다른 규칙을 찾아야 된다고 하니까. 큰일 났다. 3시간 시작된 거 같아. 아니 답을 놓고도 왜. 아무리 기다려봐라. 아무리 통곡해봐야 겐 안 와.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 넘어져. 어떻게 해? 도저히 모르겠는데? 답이 좋은데 어떻게 등차 수요리 아니지? 아니 숫자는 똑같은데? 근데 어떻게 과정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답은 맞았어. 그러니까. 이게 더 어이없네. 정말 신비로운 숫자들이네요. 오 신비로워. 알았어요. 신비롭다. 신비로운 숫자들? 그래. 그래. 신비롭대. 뭐가 신비로워? 그 표현이 신비롭다예요? 딱? 제일 가까이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신비롭다. 난 안 신비로울 것 같아. 준비하고 계셔 지금 안 신비로우려고. 난 안 신비로울 거야. 나 진짜 인간적으로 안 신비로우면 안 신비롭다고 얘기할 거예요. 두 개 관계가 있나봐. 두 박스가. 3 22가 9가 되고 15가 7이 된다고.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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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신비로워? 신비로워? 이거 진짜 신비로울 것 같다. 신비로운가 봐. 너무 신비로우네요. 어? 어? 정말이지? 이렇게까지 신비로울 수가 있나? 맞나 봐. 진짜로? 정말 너무 신비로워서 미친 것 같아요. 뭐가 신비로운다는 거야. 우와. 어 나 다리에 힘이 풀려 진짜. 시간 버지 말고. 살리려고. 에이 살리려고. 자 여러분 집중하세요. 이 숫자는 뭐예요? 5죠? 자 5가 됩니다. 몇 글자예요? 네 글자예요. 네 글자죠? 아 마이 갓. 말도 안 돼. 22. 진짜로? 진짜로? 글자수라고? 몇 개요? 아홉 글자. 아홉 개죠. 18. 이거 신기하다. 저는 신기하다. 18. 몇 개요? 8개예요. 우와. 이게 얼마나 신비한 숫자의 세계인가요 정말. 진짜 근데 신비하다. 진짜 신기하다. 이거 말이 돼? 이거 신기하다. 이거 어떻게 가능해? 이거 어떻게 가능해? 20. 8. 몇 개죠? 11개요. 11개요. 그래서 11개가 되죠. 우와 신비하다. 진짜 신비하다. 진짜 신비하다. 우와 어떻게 이러지? 완전 인정. 이거 어디서 났어?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되지? 아니 이게 누가 만든 거야?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놀라지 않기로 했잖아요. 안 신기하기로 했잖아.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짱이다. 이게 너무 신기하다. 알포맥수랑 이게 어떻게 누가 문제나. 지석이 형 대상대로야. 나 너무 신기해. 현민 씨 잘 하셨어요. 누구나 풀 수 있는 그런 수학 문제. 그러니까 시간만 사실 주어진다면 어떻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충분히 잘 푸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신비까진 가지 못한 것 같아요. 진짜. 여기 있는 숫자들을 영어로 다 환전하면. 야 이거 완전 인정. 알파벳 개수가 여기로 옮겨지게 됩니다. 와 이 문제 뭐야? 와 이거 좀 소름 돋았어. 남이다. 이거 오서만 문제예요. 현무 형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때요? 난 별로인데? 거짓말쟁이. 글자수라고? 말도 안 된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되지? 이게 누가 만든 거야? 왜 이렇게 인색하세요? 이게 아니라 주우재 씨도 대단하지만 오현민 씨는 전혀 의도하지 않은 답이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거 둘 다 대단하다. 모든 걸 다 수학적으로만 접근하니까 저런 접근을 아예 생각도 못했어요. 진짜 신기하다. 진짜 신기해요. 너무 신기하다. 문제 만든 사람도 천재인데 이거? 이상한 거 같은데. 눈물 나려고 그래. 어디 인도 고전 이런 데 있는 거 아니야? 거의 뭐 약간 탈모님이 나오는 문제 아니야?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이게 진짜 어떻게 가능하지? 이걸 만들고 나서 얼마나 소름 돋았을까? 만들고 나서 아 이거 돼야 된다고. 이거 돼야 된다고. 와 형. 28이 11개라는 게 눈에 보이는 순간을. 난 다시 태어나는 거 같았어요. 22가 9가 되고 15가 7이 된다. 정답. 오 이 기분은 정말. 와 진짜 짜릿했겠다. 그럴 거 같아요. 저는 문남자 애청자로서 거의 나왔던 것들 중에 역대급이라고 생각을. 저도 소름이 돋다. 저도 역대급이에요. 근데 너무 완전 신비로. 최고예요. 오늘 S사의 히든 브레인 크리에이터 오현민 씨하고 아직 활약을 모여주지 못하고 유병재 씨와 함께 남은 넷플릭스. 무슨 소리예요? 호인가요? 아직 활약이 없는. 무활약. 태보하고 있는. 유병재 씨. 재밌게 시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 모두. 불안해가지고. VCR 보시는 거예요? 확실한 건 오늘 이제 집에서 간단하게 쏜잔전 할 것 같긴. 아니에요. 아직 문제가 남았는데요. 자 갑시다. 3문제. 호랑이띠 도티와 개구쟁이 동물이 숨바꼭질을 하고 있다. 그런데 어딘가에 숨어있던 동물이 화분을 넘어뜨렸다. 어떤 동물이 어디에 숨어있었던 걸까? 호랑이띠는 맞는데? 동물의 옆모습 뭐 이런 것 같은데? 이거 동물 찾는 것 같은데? 아 가까이서 봐야겠다. 이 모양이 나와서. 아예. 아 해보세요. 영덕계 같은데? 여기 화분은 똑같이 생긴 게 아니네 또. 그러게요. 다르네. 저기 똑같이 생긴 화분이 아니구나. 그냥 머릿속으로 합쳐야 돼. 아니 숨어있던 어디에 숨어있었던 걸까? 저기 어떻게 저렇게. 혁진이 운동하니? 저기 어떻게 저렇게. 크로스 핏인데 거의. 아 잘 모르겠어 그냥. 어? 나눠준다. 어? 나눠준다. 어허어. 오 나눠준다. 오케이 오케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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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시간 싸움이야. 하아. 이거를 세워볼게. 이걸 갖다 넘어진 거야. 세운다 주는 건데. 그러니까 달라요. 이거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달라. 아 세워보자고. 이거를 세우려면. 세우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같은데. 핑계.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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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아닌 것 같아.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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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답.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맞는다. 다른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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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나오는 이 모양. 어? 여기 원본입니다. 원본이고 이 넘어진 이 화분을 세우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나오는 이 모양. 진짜? 토끼의 머리와 귀 팔 몸통 영락 없구만. 하늘 보고 있는 토끼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토끼가 화분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5 더하기 2. 잠깐만 이거 똑같은 얘기인가? 똑같은 말이죠. 이게 등착 소리잖아. 네 맞아요. 같은 얘기잖아. 아니 혼자 못 풀어요? 6이요. 6이라고 그래. 여기 6이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8x8 지금 8이 있습니다. 아이 진짜. 아니 제대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 왜 그래. 괜찮은 접근이었어요. 괜찮은. 괜찮은 접근이었어요. 괜찮다고 하지만 내가 안 괜찮으니까요. 울려했어. 정답. 어? 토끼가 화분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건 뭐 성취감이 큰 문제는 또 아니네요. 아니에요. 맞췄어요. 됐어. 너무 대단한 문제 맞췄어요. 아유. 겹치는 거구나. 아 너무 잘했다. 약간 그 이런 토끼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림 문제. 저는 한 시간 정도.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구나. 한 시간 정도 했어요. 정말. 네. 한 시간 정도 못 풀고. 뭐 외워서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저는 아무리 시간을 길게 줘도 못 해가지고. 그런 또 매력은 또 유병재 씨가 또. 을사오적, 이완용, 이지용, 이근탁, 박자. 정비 초점. 오현민 씨도 참 대단한데 유병재 씨는. 아이디어가 너무 기발해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그런 거.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을 조합으로 해가지고 뭔가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다거나. 그게 이제 또 탄생한 게 카피츄 같은 또 캐릭터인데. 추세 없이 워낙에 팬이어가지고. 그 노래 개그를 하는 걸 알았어요. 이걸 자연인 카피츄라는 어떤 컨셉을 만들어주면서. 다시 한 번 스포트라이트 받게 해준 게 우리 유병재 씨입니다. 어느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더라. 그게 나는 병재였어요. 어느 누군가는 보고 있더라. 멋있다. 내가 2011년부터 지켜봤더라고요. 카피츄의 유누님 유병재 씨입니다. 이거 어디서 얻는 거예요 이런 아이디어는?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리 사서 온 거라도 다 메모해 놓는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는 계속 쌓아놓으면 나중에 끊어서 괜찮은 게 나올 수도 있고. 이거 엄지손가락 조금 누르는 거 귀찮아서 안 적은 것들도 되게 많아요. 다 잊어버리죠. 적어놨으면 진짜 세상이 뒤바뀌만한 아이디어들도 굉장히 많았을 텐데. 어떤 성실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잠깐의 참신한 번뜩인보다는 성실하게 계속 다 적어놓고 다시 보는 게. 다 적기만 했어도 세상은 바뀌었을 것이다. 아 그쵸 그쵸. 와. 아니 사실 그 우리 뭐 앞서도 얘기했지만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심지어 취준생들 사이에서도 크리에이터가 대세입니다. 이게 옛날에 막연했던 개념인데 이제는 진짜 현실이 됐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지 두 분이 좀 진지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어린 친구들한테 사실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너튜브 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그러면 지금은 내가 가진 걸 많이 키워놔야 되지 않을까. 뭐 지식이나 상식 같은 것도 많이 키워놓고. 무조건 시작하지 말고. 네. 어느 정도 공부와 좀 병행을 하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진짜 공부하고 정말 빠질 수 있는 콘텐츠에 올인해야 된다. 좋아하기만 하면 시청자예요. 시청자로 남을 거냐. 내가 이제 크리에이터가 될 거냐. 아, 여기 얼마나eth loved. 그럼 어떻게 헐 다시 Paus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